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없어요 1월 1일에는 저도 좀 이제 또 쉬어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 뭐 공룡님이 추천해주신 컨텐츠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이런 컨텐츠를 하기에는 저희 채널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어 녹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부터 다시 음 진짜 편성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아니 잠뜰님 아 네 공룡님 잠뜰님 이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녹화 컨텐츠를 저희가 1시간 동안 다 해놓고 오프닝 찍기로 하셔놓고 아 무섭단 말이야 이거 봐 튜토리얼 들어가는데 이딴 게임을 추천해줬어요 여러분 형준씨가 빨리 빨리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파피 플레이 타임 하면 덜 무서울거에요 야 나가 나가 네잉 아이고 아우 깜짝이야 아 뭔가 그럴거 같았는데도 놀랐네 아 개노래라 오오오오오 오우 이게 더 무서운데 그냥 조지 어 그쪽으로 가시면 안될거 같은데요 뒤에서 으아 관할거 같더라 이빨이 약간 상어광 같다 열어! 닫아! 아! 문이 닫힙니다 트레인 스테이션 어 이거 마미도 있었어? 마미도 있다는 소린 못 들었는데 홀리 9512? 내 생년월? 야 숨 못하시지만 이럴 때 꼭 온단 말이야 다시 설마? 걔 아니야? 하아 어쩌고 저쩌고 무서워 하아 심장 아파 근데 이름 몰라 걔 이름 뭐지? 여자애 아우C 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왜 옆이 열려? 근데 얘 아 얘 아닌데 누구세요? 오 오 오 뭐야? 얜 처음 보는 애인데? 오오! 아아아아아아!! 깜짝 상자 그래서 결국 이 파티원들은 다 죽은 거야? 홀리 멀리 이름이 박시부라고요? 박시부씨? 미량박시세요? 이름이 좀 그러네 박시부씨 Early Access 게임이고요 아직 디벨로먼트 단계라고 하네요 아 아직 개발 중인데 우리가 플레이를 왜 해봐야 될까요? 아 이게 튜토리얼? 여기 약간 튜토리얼이라서 여기선 혼자 하고 나중에는 뭐 멀티가 된다는 것 같은데요 가지마 다시 타 쉬프트가 뛰는 거? 출발! 아이씨 짜증나 얘가 박시부씨? 얘는 뭐야? 얘 맞아 얘 이름이 뭐더라? 딩동딩 여기 랜덤 버튼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하래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개발 나오는 거 아니야? 개자래 미친 다 넣으니까 아이씨 도둑은 이 장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 어... 으으으으으으 이즈이 이즈이 후 우우우우! 아 무서워 이싈있 는... 이야아앉?? 어!! nå이 진짜 없는거 같아!! 좀... 누가WH towel 누가гляlan;; iroor Campaign 히힛! 얍! 토이 어디 갔어? 히히히 귀는 귀여워 짜 짜 짜자다라라 빠다라라라 짜자자자 짜자 으아악! 오우씨! 아 미친거 오우 갔다 휴! 아 왜요? 예아 비캐리프 도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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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언 샤라압 나에게 명령하지마 기계 이어진 덜 가야되나봐 아아 아아 오우 에이 네 어어? 으어어? 아 뭐 대담하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에이후 후우 다운! 아휴... 아무래도 오류가 있는 모양이야 아직 개발 단계라서 여기서 더이상 지능이 안되나 본데? 개발이 끝나면 그때 다시 빨리 당겨 빨리 당겨 나 이제 스물아홉이야 이런 게임하기에 이제 좀 벅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컨트롤이 있는데 약간 첫 클릭하고 가까이서 해야 되네 왜 소리 안나 더 오 나왔다 나가라고 아직 안간거 같애 에이 몰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히액 거다! 거다! 누가 다 꺼내준다! 아, 조니? 꼭 구해줘야 되나요? 조니를 구해주라는데 굳이?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조니야, 조니는. 석치네. 드래그 임 업! 드래그 임 업! 조니! 올라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고맙다고, 고맙다고. 오케이. 어, 트레인으로... 야, 조니야! 내가 구해줘는데! 아니, 꺼져봐! 조니, 올라와! 어, 왜 이렇게 재촉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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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Dulcic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주로 신경을 담겨? 강바래차다 타겠다. 트레인, 이 자식아. 봐라, 가장 빨라가가가가. 온다! 아마도 이제 오겠지? 허기허기. 그럼 난 강바래차도 타겠지? 문 열어 주인장 아 미친 법규 야 문 닫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천지신병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게야 개발에 멈춰 주셨어 이 영상의 조회수가 2023만이 넘는다면 2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컷하고 뜰림 이제 스킵 튜토리 하고 나오세요 컷 컷 지점입니다 일단 생존자 한 번만 해보자 아까 이해했지 그거 해서 장난감 구하고 거기 넣고 당기고 그러면 기차 오고 플레이 퀵 매치 퀵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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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퀵 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씨 저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어 이게 바로 잡히면 하려고 했거든요 안되네요 이게 아쉽게 됐습니다 퀵 플레이 퀵 플레이 퀵 플레이 퀵 플레이 꽉 찼지 퀵 플레이 꽉 찼지 어 꽉 찼어 아휴 노 게임 파운드 꽉 찼어 꽉 찼어 퀵 플레이 퀵 플레이 퀵 플레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하네 뭐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는 가볼까 퀵 플레이 퀵 플레이 오우 뭐야 하이 가아이스 헬로우 헤이 오우 뭔데 나 나야? 내가 이거야? 아 잘됐다 내가 괴물이다 야아 이 쥐가 버린다 2023년 너네의 모든 행운을 내가 뺏어온다 이 자식들아 어? 에헤헤헤 냥냥냥냐 쪄 Where are you? Here? 나와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는데 랄랄랄랄라 와와와 사람이 없어요? 어디 어 저쪽에 있다 얘들아 그냥 너 다 해먹고 가라! 얘들아 뭐 이렇게 하는건데 아니 왜 내가 괴물! 어딨어 따따따따따 야 일로와 에헤 너 날 너무 물러본거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꺼지고 구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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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러왔어? 야 어디가 야 일로와 구하러왔어? 오 굴렀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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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꺼져 꺼져 오케이 안돼 일로와 오 야 고수 미친 고수 야 살리지마 어 살린거 같은데 이미 에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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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까지 할거 없잖아 이 고인물 자식아 Game 난 처음인 듯 난 너네가 행복하면 다 괜찮아 오오오 Daisy 무서워 으아! 아 개 무섭네 깨뜨다! 따라서 해줘! 우리 차림아가 아까의 나처럼 춰보길 바라자 안 보이나? 뭐야? 뭐야 여기 개꿀자리? 어두워서 안 보이나보다 여기. 각자 갔다 어차피 근데 이거는 괜찮다 AI 아니고 사람이잖아 어차피 근데 우리 판에 사람들 다 나가는데? 기분 탓이냐?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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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맵이 너무 어렵고 오우 와아 아 깜짝이야 왜? 후우 멈췄다 힘내자 얘들아 오이씨 쟤 아니지? 여기 한 번만 더 숨어 있어볼까?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뭐야? 꺼져! 아 죄송합니다 가세요! 아아아아 야 빨리 따라 안 와? 빨리 와 야 너 뭐야 빨리 따라와 야 밑에 있어 공룡아 바로 밑에 있어 헤어져 야 숨어있지 말고 빨리 따라와 조각 맞추러 가야겠다 우리 한 명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아냐아냐 나 지금 어디서 맞추는데? 어그로? 아 어그로 끌고 있는 거야? 어 얘 지금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오 누구 쫓긴다 우리 으악 나이야 박스부 쟤 위에 점프해서 못 올라가나? 야 어? 그만 그만 구경하고 내려와서 이거 맞춰봐 아니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일로 오고 있다니까 쟤가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봐줘 맞추는 거 어 빨리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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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됐어 됐어 와와와와 갔어 여깄다 무대에 우리 탈출할 수 있는 거지? 탈출해보자고 오 빨리빨리빨리 아씨 실패 도망가 워닝 워닝 지라아 안돼 안돼 지라 어 지라 죽었다 어디 늘어간다 쟤 야 지금 해 형주아 나 지금 안돼 도망가 도망가 오 야 얘 아기 돌보기 한다 여기서 얘 내가 꺼내주는 중 어 거기서 꺼내줄 수 있어? 어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야 불ёт 아 wasn't you? 도망가 다른데 간을 맞혀야겠다? 나는 뜰림을 넌 버릴게 알아서 감시하입어봅 무대 이제 또 있어 쟤 어 다른 그래서 무대를 도네 나한테 온다 ur 세림이의 모습이 управ기 형진아!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내 앞에 있어! 도망가! 겁나 뛰는 중 도망가! 어 근데 뜰림이 시간 많이, 우리가 시간 많이 끌었는데? 겁나 많이 끄는 중 이거 누구야?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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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뒤에 온, 나 숨았어 또 나 숨았다 망 봐줘? 응 어으! 으아아악! 누구 죽었어! 거기 또 간다! 형진아 너 뒤에 있거든? 내 쪽에 있어, 내 쪽에 야, 밑에 또 넣었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갔어, 형진아! 아, 시베다! 도망간 쪽에 있어! 으아아악! 구린다! 도망간다! 호우! 계단! 야, 살려줘, 유대! 나를 놓쳤는데? 누가, 누가 살려줘? 내가 살려줘! 살려줘, 유대! 으아아악! 잘했어, 잘했어! 여기 중앙은 못 먹겠는데, 다른 데에 있나봐, 한번 돌아가 더 여기서 계속 어그로 끌릴 동안 딴 데 가봐야겠어 어, 그래 무대에서 겁나 뛰어다녀! 그자, 우리 다른 거 찾았어! 얼른 해! 아니, 무대 중앙 걸 애기 돌보기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세 개 남았는데, 그럼 몇 개? 어디 있는 거야, 나머지가? 두 개가? 아, 무대 뒷편에 하나가 있네! 그래? 어... 몰래 하고 있어야겠다 어, 여기는 했는데, 애들이? 아직도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남았어, 하나! 무대 거기야? 어, 무대 하나랑 그 앞에 거! 걔 무대에서 근데 애기 돌보기 중인데, 어떡해? 응, 천천히 하면 돼! 내 무대 뒤편으로 와봐 노력 중 쟤 아직도 무대에 있네? 쟤 저기서 그냥 노는데 안 죽이고? 어, 그래? 어 그럼 탈출해버리지 뭐! 얘 여기서 상자쇼하고 있어! 야, 영진아! 얘 여기서 상자쇼 중이야! 아, 그래? 저러다가 돌변한다, 백포! 그럼 이거 맞추고 난 가야겠다! 응 응, 왔어 우리! 이것만 하면 돼!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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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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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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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그게 잘못된 거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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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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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디? 거기 거기! 어떻게 먹어? 몰라. 됐다! 어디 가자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어디야? 그 조합하는 데가 어딨지? 여기 오는데? 이제 죽일건가마! 여기다! 조합하는 곳! 얘 또 무대에 왔네 그냥? 어? 뭐지? 야 여기 웨드.. 거기 조합하는 데인가 봐? 때린 가봐. 거기 조합하는 데 있는데? 여기 밑에 있다, 여기. 가는 길. 와 거기 먼저 아오지인데? 야 여기 있다. 내리고 있어, 우리. 좋아. 좋아 좋아. 없어 거기? 있어 여기 상자. 구경 중 같이. 보더 트레인! 뭐야 여기가 아니네? 보더 트레인! 빠져나가자 이제! 내 생각에 하나만 잡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배신하고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탈출.. 봐줘도 말 너 탈출로 왔나? 오 트레인 왔는데? 나 탔다! 어디 타는 거지? 여기 여기 나왔다 나왔다. 상자 저기서 또 쇼한다 저기. 상자 쇼. 으 안녕! 재밌었어! 아 진짜 개웃기네. 이거 살인마가 언제 들어왔냐? 나 언제 들어왔냐? 오 딱딱 달려왔다. 1, 2, 1, 2야. 재밌었다. 심장 떨려. 살인마가 봐줬네. 우리 한 판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려오. 흐흐흐흐. 재밌어. 흐흐흐. 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